아 아 튕 어흐 뭐로로 정말 멋있었어 그래 니들 지금 변신해 자지마 뭐가 불긴한 얘가 믿더라 어휴 그럼 너도 얼른 변신해 그럼 그래도 수리하지 마 그럼 또 털어 너까지 그래 미안해 뭐 물었어? 투로 너의 죽음을 잊지 않을게 으으 포로로 으악 포로로 흐어 기왕기 뿡뿡 파워 푸시 으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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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Bird 푸시 물 와 이 로봇들 어떡해 dire 갇her 까움 너눈 그냥 가만있어라 까움 아니 내가 가야돼 까움 안돼 넌 지금 쉬고있어 흐하 아.. 살았어 이제 니들 조심해 에디 여기 불러줄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부를게 552 맞지 자 그럼 내 것도 크레인 트레인 크레인 트레인 어허 오케이 자 다 올거야 어 하자 마지막 열차치 열차치 쒸 쒸 놔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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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가고 싶지만 일단 나도 피해 있어야지. 가자. 가자. down, down, down. down, down, down. 다, down, down. 다, dow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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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적변신 해적변신 나 마귀 잘 가거라. 아니 난 이대로 끝났었지. 마귀 마귀 뽕뽕 파워. 너는 끝나는 건 바로 다다. 간다.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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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크랭킹 쉴드 역시 자기 공격에는 장애도 당하는구만 열차 보장 완성 크랭킹 드릴 우와 괜찮냐? 네 조럭조럭요 우와 여러분 지금이라면 스페셜 합체도 가능해요 스페셜 합체? 네 알았어 해볼게 덕지덕지 합체인 열차장 스페셜 합체인 열차장 스페셜 합체인 열차장 열차 자가 그렇게 해서 이번엔 열차장 대시간에 지궤 스페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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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으아 아 화면 가리잖아 리터리야 이제 뻥뻥뻥 치시 치시 치잉 치시 좋아 모든 이유는 다 합쳐서 오케이 자 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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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 치 치 와우 마지막 출연인 만큼 더 열심히 할거다 크롱 으아 치아 치 치 뱀 치 치 치 치 치 Mic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마끼 넌 이제 끝이다 끝나게 뭘 끝나 자 넌 이미 끝났어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마귀와 친구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아니어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쁜 짓을 절대로 하지 뭐 먹이는 쓰러뜨렸어 진짜? 뽀로로 역시 장악다 호 틴 뜨어 자 우리 레인저키까지 열차도 이제 저희가 다 발수 했구요 잠깐 소원은 빌어도 돼? 어 물론이죠 자 여기서 원하는 소원을 빌어보세요 안 빌어? 어 빌 거야 근데 요거 소원 빌이 어떻게 돼? 레인저키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냥 무서워해 그냥 소원 이루어주고 그대로인데 뭐 어 뭐 부르는데 아니야 아니야 해봐 자 이제 끝이구나 소원만 빌면 그래 빨리 빌자 빨리 집에 들어가서 놀자고 우리는 몇 달만에 집이냐 자 그러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게 잠을 몇 시까지 자는 거야 잠을 몇 시까지 자는 거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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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이 왜 이래 이거 문 고장 났구나 어휴 어휴 잠을 몇 시까지나 자는 거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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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무슨 포비 너 그 무슨 마귀 뭐 마..마..마귀? 마귀가 뭐야 뭐 먹는 거야? 깡 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깡 너 꿈꾼 거냐 깡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소원 뭔 소원? 레인저키 레인저키? 네 개랑 풍뎅이 사자 뭐 니 니 뭐 풍풍풍 뭐 시기 아니 다들 장난치는 거지 아니 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는 풍뎅인지 뭐 시 뭐 뭐 풍 뭐? 어? 아 됐다 니들 설마 왜 기억을 못해 레인저키 찾고 우리 마이 쏘트렸고 얘 얘 진짜 뭐 하는 거야? 뭐 무슨 소리야 우리 놀기로 했잖아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? 너 꿈꿨구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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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겠지 어쨌든 어휴 이상한 꿈이나 꿈꾸겠지 자 얼른 가자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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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우 빨리 나가 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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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ra가 네 안녕하십니까 최조영입니다 네 오늘은 네 드디어 스읍 한 몇 달만에 한 달만에 레인저키 차례가 끝났네요 어우 진짜 네 결국은 뽀로로의 꿈을 꿈속의 여행이었 그걸로 마무리가 됐죠 어 그쵸 꿈속으로 했어요 그냥요 꿈속 한번도 없어온 것 같아서 어 네 오늘 이후로 레인저키 차량은 마무리 됐구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장난감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뭐 다양한 장난감 게임 멍박싱 이런거 할거구요 네 아마 조금 에 어쨌든 간에 일단 마무리 해야죠 에 자 얼굴 보익 그럼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 게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